주니어 리딩 튜더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해 공부 오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고요 우리 영어 열공, 독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인데요 본격적인 열공 들어가기 전에 강좌 소개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니어 리딩 튜더 레벨 1 강좌명인데요 강좌명과 동일한 교재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주니어 리딩 튜터가 되겠고요 자 레벨 1 교재인데 레벨 1이니까 쌤 내용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들 레벨 1 교재가 문제나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문에 사용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중2 때로는 중3 문법 내용이 적용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적어도 중1 그리고 중2 문법은 정리하시고 듣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예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습량이 많지 않은 것이 쌤이 하나의 강의에 한 개 지문만 보게 될 겁니다 예습하실 때는요 일단은 먼저 어휘 단어 수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지문 내용 나와 있고요 옆 페이지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아랫부분에 단어 수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활용해 주셔서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겠죠 괜찮아 여러분들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체크하셨다가 쌤과 수업 시간에 아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 실력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쭉 한번 지문 내용 읽어주신 다음에는 그렇죠 문제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채점하지 마시고요 쌤과 수업 시간에 만나셔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쌤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고 또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는 어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어 수거가 딱 한번 외우고 암기가 된다면 정말 정말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쌤도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단어는 어떤 수거는 한번 외웠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확인하는 단계로 왜냐하면 수업 시간 전에 일단 한번 암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쌤과 함께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어휘 단어 수거가 사용된 지문 내용으로 공부했잖아 그렇다면 복습할 때는요 아 내가 새롭게 암기했던 이 단어가 독해 지문의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확인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이 안 됐던 문자 예습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안 됐던 문자 다시 한번 혼자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습과 복습을 통해 쌤의 강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이제 쌤은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강의 떨리는 마음으로 열광할 준비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열광할 준비 되신 거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